그건 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소를 보낼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미소를 보낼게요. 미소를 보낼게요. 미소를 보낼게요. 미소를 보낼게요. 미소를 보낼게요. 이 기억 속 네 얼굴은 선명하기만 한데 이 사진 속 네 얼굴은 점점 흐려져만 가. 언젠가 너와 함께한 추억도 알아볼 지금도 내 결정에 후회는 없어. 하지만 네 얼굴을 떠올라. 너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는 건 조금 두려워. 너는 누구지? 신도번호 A306. 신도번호 A306.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